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디처킴입니다. 오늘은 27번과 28번 지문을 살펴볼게요. In my youth에요. 나의 젊은 시절이죠. 내 젊은 시절인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when이 설명을 해주죠. 관계 부사의 when이겠네요. 그 젊은 시절은 어떤 젊은 시절인가. 그래서 요정도까지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My instinctive feeling이죠. 이게 뭡니까? 본능적인 감정이죠. 뭐에 대한? 바로 책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이 자, differ from 하게 되면 다르다죠. 뭐랑 다릅니까? that of authoritative critics에요. 이게 뭡니까? 권위있는 비평가들이죠. 권위있는 비평가들. 이 권위있는 비평가들의 that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feeling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뭔가를 비교하고 대조할 때 정확히 같은 것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의 본능적인 감정과 그리고 권위있는 비평가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비평가들의 감정을 비교를 해야 돼요. 감정과 감정을 이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본능적인 감정, 책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이 권위있는 비평가들의 그 감정과 다른 나의 어린 시절에 자, I did not hesitate죠.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에요. 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to conclude 되시죠? that 이하를 결론짓기로, 결론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디하의 내용은 뭐에요? I was long. 내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라고 결론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 계속 봅니다. I did not know. 알지도 못했대요. 뭘 알지 못했습니까? 바로 how often critics accept the conventional view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비평가들이 받아들이는지. 그렇죠? 뭘 받아들여요? 더 컨벤셔널 view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컨벤셔널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이란 뜻도 있고, 인습적인 이란 뜻도 있죠. 전통적인, 그리고 인습적인. 인습적인 뭐에요? view, 견해죠. 그러니까 비평가들도 과거로부터 그냥 전해져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의견, 어떤 하나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갖다가 대변하는 사람들인거지, 뭔가 어떤 그런 창조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비평가들이, 그렇죠? 받아들이는지, 그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생각 또는 견해를. 이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문장이죠? 이것도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놓고서 설명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생각이 들게 하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큘르투, 던, 어폰, 온도 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라이크를 써주고 뒤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짜 주어 잇을 써주고, 그 다음에 됐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절. 그래서 이 사람에게예요. 얘에게. 요로요로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다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 쓰인 거죠. 전형적으로 쓰인 건데, 자, 이세 여기 동그라미 해야겠고, 그 다음에 대세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이 데디아의 내용이 누구에게? 어큘르투 미죠, 미. 나에게 결코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았다는 거죠, 내버니까, 여기에는. 그럼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들이, 쿠드토크, 말할 수 있었어요. 자, 뭘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위드 어슈런런스 오브니까, 뭐뭣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죠?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What they did not know very much about이죠. 그들이, 그 비평가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매우 잘,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매우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 비평가들이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나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죠. 이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강조용법이죠. It was,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됐입니다. 그래서 요 됐 이하에 나와있는 그 내용, 그쵸? 어, 죄송합니다. 예, 요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에 지금 됐절이, 됐이, 그쵸? 여기가 지금 원래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long before니까 무슨 뜻이에요? 오랜 후에죠. 오랜 후에.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난 이후에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데디아의 내용을. 데디아의 내용이 뭡니까? only thing이에요. 근데 그 only thing은 뭡니까? 뒤에서 또 꾸며주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중요한 유일한 것은 in a work of art니까, 예술 작품에 있어서, 그쵸?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쵸? 이 괄호가 다 only thing을 꾸며주죠. 그것이 뭐다? was what I thought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실 뿐이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오랜 후에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랜 후에. 여기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강조용법이 it was that인데 that이 지금 여기 생략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린 시절에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갔다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비평가들도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막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이나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도 제 친구들도 이제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유학 갔는데 교수님이 맨날 페이퍼 써갖고 오면은 한국 학생들은 각주를 어마어마하게 단대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각주 다는 거 배웠거든요. 각주가 많아야지. 영어로 쓴 논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원전 같은 거 그런 거를 각주로 달아야지 멋있잖아요. 그죠? 논문이 이제 소위 뽀대가 난다 그러죠. 가오가 서고 그래서 각주들을 막 이렇게 다는 훈련들을 이제 대학원에서 많이 했는데 독일 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가 묻는데요. 네 생각은 뭐냐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이 학자가 이 말하고 저 학자가 저 말하는데 네 생각은 뭐냐고 그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 학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글의 교훈이죠. What I thought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그게 그게 바로 The only thing that matter mattered to me in a walk of art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27번 저는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이제 별 3개짜리의 이제 그린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 구문도 좋습니다. 자 28번 오늘 이제 또 살펴볼게요. 자 위대한 노벨리스트니까 뭡니까? 소설가죠. 소설가 소설가 위대한 소설가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위대한 자질 또는 질이죠. 질 마음의 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마음의 질 그쵸? 어떤 마음의 질인지를 설명을 해주겠죠? 그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Must be 자 Sympathetic 이게 뭡니까? 동정심이 있는 거죠. 동정적인 그리고 Quickly Responsive 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열의를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쵸? 즉각 반응하고 그쵸? 그리고 열의를 보이는 겁니다. 열의를 그 다음에 Collegious 이거는 용기 있는 거 정직한 거 재미있는 거 부드러운 거 Just는 정의로운 거죠.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데 또 Merciful은 자비롭고 자애로운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는 Must be able to죠. 그래서 조동사가 모달인데 이 모달은 두 개를 같이 봤어요. 이 Must 다음에 뒤에 Can이 불툴 수가 없어요. 이 모달을 이 모달라고 되죠. 모달 얘네들은 모달은 두 개를 같이 못 써요. 그래서 모달을 두 개를 쓰고 싶으면 이 뒤에 있는 모달을 세미모달로 바꿔줘야 돼요. 세미모달 세미모달이 뭐예요? Can이 있으면 이거의 세미모달은 뭐예요? Be able to죠. Will이 모달이라면 세미모달은 뭐예요? Be going to죠. 그리고 머스트가 있다면 이거의 세미모달은 뭐예요? Have to죠. 또는 Have got to죠. 이런 것들이 세미모달이에요. 그래서 이 모달 두 개 조동사 두 개는 우리나라에서 조동사라 그러니까 제가 조동사라 그러는 거예요. 모달 두 개 연속으로 같이 못 쓰고 굳이 쓰고 싶으면 뒤에다가 세미모달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어야만 한다죠. 그렇죠? 할 수 있어야만 한다예요. 컨시브니까 생각 등을 마음에 품다죠. 이상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한다죠. 뭐가 없이? Without losing sight of죠. losing sight of는 뭐예요? 이게 잊어버리다죠.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는 것 없이 뭘 잊어버립니까? The fact죠. 사실인데 어떤 사실? 동격의 대시죠? 자 여기에서도 강조용법인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대시 또 없어져버렸어요. 왜 자꾸 대시를 빼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인간세계다. 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없이 이상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만 품어 그러니까 인간세계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상만 품으면 산신령이죠? 산신령. 그렇죠? 네. 그냥 저기 구름 타고 맨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그러한 이상주의자들의 글 그 사람이 문학가이건 아니면 정치가이건 아니면 목사이건 신학자이건 이상만 이야기하는 걸로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반드시 우리의 두 다리가 어디에 정박해 있어야 돼요? 휴먼 월드입니다. 휴먼 월드. 이 인간세상에 정박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것 없이 이상을 컨시브 할 수 있어야 하나요.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토익 공부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시중에 서점에 가갖고 읽는 영어책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냥 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글이라는 걸 읽고 그쵸? 교양을 쌓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제 보면 토익 탭스 토플 이런 거 있는데 토플 진짜 재미없어요. 나는 토플 공부하다가 진짜 오바이트 할 뻔했어요. 그쵸? 남북전쟁 이야기 하나 물론 그런 거 하나하나 글이 교양이 되겠죠. 그리고 운석이 어쩌저쩌고 북극의 기운 이런 거 나오는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 빨간색 문장은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 must be able to conceive the ideal without losing sight of the fact that it is a human world that 을 써주면 좋은데 그쵸? We live in 써주면 좋은데요. 계속 봅니다. 무엇보다도 his mind 이거 붙어 써야 됩니다. 오타예요. 그의 마음은 must be permitted 이죠. permit가 뭐예요? 스며들다 침투하자. 그의 마음이 스며들어져 지는 거죠. 당하는 거죠. 마음이. 그죠? 뭐에 의해서 스며짐을 당하는 겁니까? 계속 보시면 또 컨트롤 주니까 또 지배 당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정말 좋은 말이죠? 커먼 센스예요. 커먼 센스. 제가 직업이 이제 목회자죠. 티처킴은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예요. 전임 목회자인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커먼 센스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커먼 센스. 이게 다른 말로 여기에서는 뭐였어요? 바로 이거였죠? The fact that it is a human world we live in. 이것과 같은 말이 커먼 센스죠.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 우리의 이 마음에 가득해야 되고 이 상식이 상식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기초예요. 기본 기초입니다. 이거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되는지 간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inner world inner world 한마디로 must have 가져야 되죠. 뭐를요? 더 quality of being noble이죠. noble이 고귀한 숭고한 고결한 거죠. 고결하게 되는 그러한 질 자질 그죠? 그 질을 가져야만 한대요. 그의 마음이 자. 만약에 그의 마음이 unless는 if는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면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면 그의 마음이 he will never 다음에 컴마컴마는 항상 괄우로 묶어야겠죠. 그는 결코 never be reckoned supreme이요. 레컨은 원래는 뭔가를 간주하다 에요. 이게 regard랑 거의 같은 단합니다. regard 간주되지 못할 것이다 저 내보니까 그죠? 간주되지 못할 것이다 에요. 뭘로? supreme 최고라고 간주되지 못할 거예요. 자 at the ultimate 바죠. 여러분 바 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바 바 바 가 뭐예요? 바 바 기본적으로 이게 막대기 죠? 예 그래서 뭐 초코바 그죠? 초코바 그죠? 바 가 막대기 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그 바 간다 그러자 바 그죠? 바 그래서 이게 술집이에요. 술집 그죠? 그리고 그 이 살인사건 같은 거 나면은 경찰이 그 폴리스바 그 차단 차단하는 거죠. 그런 바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장애물 같은 뜻도 있습니다. 뭔가를 막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동사 형태가 뭐예요? 이게 방해금지 동사죠. 이 바 가 방해하다 라고 해서 뒤에 형태가 a from ing 형태로 쓰잖아요. a가 ing 하는 것을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그죠? 방해하다 그런데 얘가요 법정 이라는 뜻이 있어요. 법정에 보면은 그 피고석 앉아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있거든요. 피고석 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그 피고석 에서 나온 의미로서 법정이 있고 법정에서 뭐 합니까? 당연히 재판을 하죠. 재판 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렵게도 바가 재판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젖지먼트죠. 바로 최후의 재판 즉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더 둠스테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는 결코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 최고라고 그렇게 역인받지는 못할 거죠. 자 데드 위치 카운트죠. 또 이렇게 꾸며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고 언제나 올드타임 동사가 이거죠. 더 베리 텍스촐 텍스촐은 뭐예요? 이게 구성이죠. 구성 그쵸? 직물이란 뜻도 있지만은 그건 너무 쉬우니까 성격이란 뜻도 있어요. 성격 성격 또는 본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의 어떤 성격 본질 그쵸? 그런 어떤 질감 뭐 이런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게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건지입니다.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유리라는 거죠. 유리 글라스 근데 그 유리를 통해서 그죠? 그 유리를 통해서 그가 보는 거죠. 사물들을 그쵸? 네 그러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그 세계관 그쵸?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세계관 월드뷰를 그쵸? 또는 Outlook이죠.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다른 Attribute는 명사로 속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속성 자 그 모든 다른 속성은 2차적이에요. 부가적인 그러니까 1차적인 게 아닌 거죠. 2차적입니다. 그리고 Dispensable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재미있는 글이었어요. 오늘 27번 28번 지문이 둘 다 참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글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